자, 신나니까 방수 치시면 됩니다. 하나하나 졸려야 할까 오늘따라의 내 느낌이 좋아 신이 한잔 마셨던 미뽀 분위기 좋아 눈물이 자꾸 달아오네 적 없는 남자인 걸 알고 있지만 내게 누구보다 차가운 델 앉아 넌 사랑아 자꾸 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눈물이 자꾸 기분이 좋아 어떻게 난 네가 참 좋아 사랑은 너무 밝할 거야 가만히 나 졸려야 할까 오늘따라의 내 느낌이 좋아 나 졸려야 할까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 한 번 말씀 해주세요 감사! 나 졸려야 할까 나 졸려야 할까 나 졸려야 할까 나 졸려야 할까 한글자막 by 한효정 밤을 떠났던 느낌이 좋아